이제 출발할 준비 다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러 아침 식사하러 가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차고지 정경입니다 마을버스도 있고요 마을버스는 타회사고요 파란버스가 우리 회사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이렇답니다 이제 출발 준비 다 마쳐놓고 이제 아침 식사를 하러 식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버스 기사 선배님들 그리고 동생님들 그리고 동료님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아침 식사 맛있게 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식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구내식당 보이시죠? 구내식당 자 이제 저는 식사를 하고 또 이따 출발할 때 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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